네, 삼성 총수 일가와 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예측이 다양합니다. 보험업법 개정 등 정책 변화와 막대한 세금 납부가 관건인데 배당을 늘리느냐, 지분을 매각하느냐에 따라 그룹사별로 주가 향방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대한 세금을 위한 재원 마련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물꼬를 틀 전망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4개 계열사 보육주식 평가액은 18조 2천억 원인데 상속세 할증 대상입니다. 그 규모만 10조 6천억 원 수준으로 6분의 1의 금액을 낸 뒤 나머지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 연납 제도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배당, 대출, 지분 매각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눈여겨봐야 할 변수는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보험사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한 계열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유주식 평가 기준이 취득가액에서 시가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시가평가액 30조 원 중 21조 원 수준의 지분 매각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전자의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고 생명으로부터 전자 지분을 직접 사는 방안 또는 지분을 수합 거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삼성전자를 투자와 사업 부문으로 인적 분할하고 삼성물산과 투자 부문을 합병하는 구조가 거론됩니다. 삼성물산이 전자와 생명 두 계열로 인적 분할할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주가 흐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열사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당을 지금보다 많이 늘릴 걸로 예상이 되는 전자나 물산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대주주가 지분을 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SDS하고 생명은 오버행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하지만 유 회장의 별세와 지배구조 개편이 이미 선반영된 이슈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또 여당 등 일부 정치권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어 지배구조 개편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것이란 진단과 어느 한 곳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공존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대응도 관심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 별세와 관련해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어디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건희 회장의 27년 정말 삼성이 눈부신 도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고인이 된 글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야 할까요? 찬사와 질타가 엇갈리지만 한국사회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특별함의 상당 부분은 이건희 회장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87년 취임하면서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87년의 삼성이라면 다소 허황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27년은 삼성을 한국의 기업에서 세계의 삼성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숫자로만 살펴보면 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1987년 10조 원이 못되던 삼성의 매출은 2018년에는 386조 원을 넘기면서 4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원에서 396조 원으로 400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네, 이 삼성의 변신, 어떻게 보면 초인류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희 회장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삼성에 심어서 이 삼성을 어떤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지 않습니까? 그 발자취를 한번 좀 되짚어볼까요? 예, 그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게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을 기억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문장일 겁니다. 앞서 보도에도 보셨지만 1993년 프랑크프루트 신경영선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 이 회장은 그 전까지 공식 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은둔의 경영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한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이 처음으로 세간에 알려진 계기가 바로 이 신경영선언입니다. 양적인 경쟁 위주에서 품질 위주로 변신해야 초인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주문이었습니다. 신경영선언 이후에 1995년 구미공장에서 불량률이 높았던 무선전화기를 한데 모아서 불태웠던 사건은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러 차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늘 위기의식을 불어넣으면서 삼성그룹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신경영선언 10주년에는 위기의식 재무장을 주문했고요. 신경영선포 20주년에는 20년이 됐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고 항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다시 고삐를 쥐기도 했습니다. 또 예술에도 관심이 많았던 이 회장의 시대를 앞선 디자인 경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96년 신년사에서 올해를 디자인 혁명의 해로 정했고 2005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전략회의를 열고 제2의 디자인 혁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4년에 이 회장이 쓰러진 해죠. 신년사를 통해서 마하경영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제2기가 음속을 돌파하려면 설계도는 물론 엔진 소재 부품까지 다 바꿔야 하는데 삼성이 초인류 개협이 되려면 체질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삼성의 초격차 전략의 토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삼성 하면 많이 떠올리는 게 반도체. 정말 이 반도체는 오늘날에도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안겨줬다는 과언이 아닐 텐데 또 이 휴대폰 사업에 관해서도 사실 아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상당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의 삼성 반도체와 대만 민국 반도체 산업의 기틀을 만든 게 이건희 회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장은 당시 선친인 이병철 선대 회장의 반대에도 1974년 사재를 털어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해서 지금의 삼성 반도체 신화에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병철 선대 회장도 이건희 회장의 설적으로 1983년 도쿄 선언을 통해서 반도체 사업의 공식 진출을 선언하게 됩니다. 1989년까지 삼성은 디램 시장에서 4위에 머물렀지만 19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디램을 개발하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후 28년간 삼성전자는 디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희 회장을 기억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애니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경영 선언 이듬해 1994년 삼성은 첫 국민 휴대전화를 내놓고 애니콜 신화를 쓰게 됩니다. 이 애니콜로 시작된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 기술은 지금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의 성공을 만드는 기틀이 됩니다. 네, 반도체와 휴대폰 같은 미래 신산업에 진출한 어떤 그런 해안도 보여줬지만 또 한편으로 고 이건희 회장을 떠올리면 인재 경영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S급 인재라는 어떤 그런 신조어까지 만들기도 했는데 이건희 회장의 인간 중심의 경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되돌아 봐야 할까요? 네, 단편적인 일화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고등학교 친구인 홍사덕 전 의원이 회고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회장이 고등학생 시절에 나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제일 많이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어릴 적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람에 대한 통찰력은 삼성의 인재 경영에 바탕이 됐습니다. 임직원을 뽑을 때 직접 면접을 6, 7시간씩 하기도 하고 S급 인재를 뽑아오라고 사장들을 다그친 사례는 유명합니다. 하지만 항상 인류를 외쳤던 이건희 회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인의 인간 중심 경영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좀 오해를 받는 부분이죠. 삼성이 93년 이 회장의 신경영을 요약해서 만든 교육용 교재가 있는데요. 그 전체 236페이지 가운데 첫 부분 96페이지가 모두 인간미와 도덕성, 에티켓 이런 내용입니다. 신경영 선언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비용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접근법을 강조한 겁니다. 이런 기본과 매뉴얼에 충실한 인간 중심의 경영이 지금 위기에 강한 삼성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영면에 들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재용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이 지고 있던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배구조의 변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실 것처럼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이 상속 문제일 겁니다. 지배구조와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만, 주식평가액만 18조 원에 달합니다. 부동산이나 기타 개인지산은 뺀 겁니다. 주식으로 이뤄진 굵직한 재산들이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 주주 할증 대상인데 상속세만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 때문에 지배구조의 손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는 있지만 주력인 삼성전자 지분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는데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과 맞물리면서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사세경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맞물려서 이참에 지배구조를 조금씩 개편하라는 내외부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은 정정당당하게 적절한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런 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속세를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도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지배구조 재편에 나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재용 부회장은 두 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경영권 방어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과제가 참 많군요. 지금까지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